2010년 전 드라마 2 분석 안녕하세요 지금 샹가이 가던 미국이야 원래 미국 가던 예정인데 이곳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2분을 다닌. 그래서 성자 상하러 왔어요. 그래서 사유에서 자상하여 와서 세미네에서 차단을 들었어요. 그래서 이 4일동안 리키장에서 어떻게 살는지 한번 찍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뉴 다 왔어 자산용 할게 샤양신진 샤양고티 파이브 청년거 쌍피 나이 쌍피 나이 고자 미조 바이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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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